1, 2, 3! 크로우 선수는 3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5.40의 평균제책점입니다. 골의 움직임이 조금 더 다른 선수보다 좀 없거든요. 이렇게 변화구를 가져가야. 바깥쪽 변화구의 헛스윙 삼진. 변화구 스윙 삼진. 2, 3, 4! 2, 3! 높게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중견수 뒤로 이동. 중견수. 최원준이 잡았습니다. 나이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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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밀어냅니다. 유격수 라인드라이브. 홍정표가 잡았습니다. 초구를 건드렸습니다. 홍창기의 타구 느리게 1루 쪽으로. 1루수. 이우성이 처리하면서 투아웃됐습니다. 2볼 1 스트라이크. 끌어당겼습니다. 1루수. 서건창이 잡고 1루로. 1루에서 아웃됐습니다. 네! 컴온! 컴온! 김창기 선수가 오늘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와서 그렇군요. 오! 들어왔어요. 페어볼. 한준수의 타도가 1루 선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2루까지. 한준수가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선두타자의 2루타. 2루타. 얌토록 두구가 2루제야 돼요. 끌어당겼습니다. 다시 1루 선상. 끼돌았습니다. 1루수! 2루수자 한준수 홈으로 홍정표는 2루 돌아왔습니다 2루 돌아서 3루까지 홍정표에 1타점 3루타가 터졌습니다 1타점 덕시 3루타 3루타입니다 3루수자 1루 들어갔어요 잡아당겼습니다 김도영의 타구 좌측으로 멀리 좌익수 문성주가 주의구간 앞에서 잡아 냈습니다 3루주자 태그 동점 주자 홍정표가 홈을 밟았습니다 2대2 균형을 맞추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3루타 2루타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 옆을 빠져나가는 안타 3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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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루타 4루타 5루타 5루타 몸쪽 공타격 6역 스킨을 넘기는 안타 1루수자 2루 돌았습니다 서원창에 3루까지 계속 몰아붙이는 기아 타이거즈 역전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5루타 초보를 당겼습니다 5중간을 향하러 타구 우익수 키를 넘겼습니다 3루에 있던 서원창 1루에 있던 2호선까지 홈으로 4루타 4루타 5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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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헛스윙 삼진 우투수가 들어갔습니다 삼진 투구 과정을 밟아갔어요 예 투투 러플공의 생삭제 때립니다 삼여간 빠졌어요 안타 3탄수 3안타의 한전수 번투 됐습니다 자, 투수 김유영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아웃입니다 홍정표의 희생번투 성공 공격 잡아당겼습니다 나이카로타하고 좌측으로 단장을 받고 나왔습니다 3도 돌아서 험으로 김도영 2로 들어갑니다 1타점 정신이 이루자 김도영 1타 전장 이게 마운드에 올라온 전상현 선수입니다 8회 하면서 전상현 선수가 승리투수가 됐습니다 박동원의 타구 굉장히 높이 떴습니다 너무 비 떠가지고 낙군점을 잘 찾을지 모르겠네요 서건창 잡아 냅니다 원아웃입니다 빠른 볼 때리듯이 때려야지 변하고 수행 삼진 한준수 선수의 이치를 이미 파악을 했을 거예요 스타트를 걸었습니다 일로수 미트 속에 워밍업은 충분히 되어있었을 텐데 재고가 안되네요 최악우의 타구 일로수 키를 넘겼습니다 우측의 안타 자 일로수자가 일로를 지나서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무사발루 이제는 하나만 노릴 수 있게 된 최원준 오 골렛 기아가 한 점을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점수 6대 2 높게 걷어올렸습니다 오중간 중견수 잡을 준비 상루구자 태겁 들어올 수 있는 최용근가 들어왔습니다 최용근이 어떤지는 사실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나타 지속적으로 아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배트가 불어졌습니다. 타구는 라인 앞쪽 페어볼. 서건창은 3루까지, 김선민은 2루까지, 2루까지, 2루까지. 김선민의 2루타. 하여튼 공격적으로 칠 거니까요. 때렸습니다. 좌중간 높게, 좌익수가 살짝 앞으로 나오면서 잡았습니다. 3루에 있던 서건창의 홈을 향해서, 홈을 향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페어볼의 잉슨플라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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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없습니다. 홍찬기의 타구 잘맞았는데요. 하지만 우익수 정면으로 가면서 최원준이 잡았습니다. 원 아웃. 기원정 선수가 신인이지만 우타자이기 때문입니다. 바깥쪽 스윙 삼지 자 주자가 2루로 가네요 태그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순철 해설위원 신영원 아나운서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이준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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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표 선수입니다! 갑작스럽게 1군으로 콜업이 돼서 오늘 선발 출전한 홍종표 선수입니다. TNM 대표에서 스윕 시리즈예요. 소감 전해주시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많은 팬분들 앞에서 이런 좋은 플레이를 보여드려서 너무 기쁩니다. 일단 유니폼을 보시면 홍종표 선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타석부터 3루타였습니다. 이야... 오늘 좀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썼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솔직히 타격에서는 좀 어차피 선배님들이 잘 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 수비에서 일단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게 타격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또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 타격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준 우리 홍종표 선수인데 오늘 정말 인상 깊었던 게 또 앞에 타순 또 한준수 선수도 터졌고 홍종표 선수도 너무나 잘해주면서 이렇게 스윕 시리즈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어... 계속해서 좀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네... 홍종표 선수의 개인 각오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은 올해 무조건 우승하는 게 우승하는 게 목표고 저도 끝까지 열심히 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팀에 열심히 기여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또 앞에 홍종표 선수의 유니폼을 들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또 바로 대전으로 갈 준비를 해야 하니까 마지막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이 너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좀 경계할 때도 집중도 잘 되고 스읍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도 더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이기는 경기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 첫 수은 선수의 유니폼이니까 머리를 하트 좀 네 빙글빙글 돌면서 머리를 하트 네 뒤쪽에도 외야에도 고맙습니다. 홍종표 선수 만나봤습니다. 다함께 홍종표 홍종표 바로 이어서 선수 부모님입니다. 웰... 크롬! 빨리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수줍은 안녕까지 너무 귀엽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크롬 선수 오늘 대단한 모습 보여줬어요. 6인인 2실점 탈삼진 8개 시즌 첫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한 크롬 선수. 시즌 3승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감 좀 전해 주시죠. Yeah, I feel great. Just try to weather the storm after the first inning and give the guys a chance to win. You know, I was thinking a lot about my family today and you know, the fans, you guys are my family and you guys make me you know, want to win, want to go after it and I can't thank you guys enough for being here because you make me feel like home. 이렇게 또 팬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말하는 크로우 선수인데요. 팬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인지 1회 고전을 조금 했지만 병살 유도 후에 9타자를 연속으로 범타 처리한 크로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5회에 또 위기가 있었어요. 네, 2, 4, 2, 3으로 해서 컨택이 좋은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풀카운트 승부에서 저는 빠른 공을 던질 줄 알았는데 체인지업 승부로 네, 아웃카운트를 만든 크로우 선수입니다. 그때는 좀 어떤 승부 툴을 가지고 던졌는지? You know, in that situation, I'm gonna throw, you know, my best pitch that I feel like I need to throw and you know, the change up is something that can give me weak contact and you know, it worked out. I got a ground ball and was able to get out of there. Oh, 그런 또 승부수를 뛰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크로우 선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기아 타이거즈 우승을 좀 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또 크로우 선수 백넘버가 이제 입단했을 때 숫자가 많이 없었을 텐데 12번이에요. 의미가 좀 어떤 의미일까요? Yeah, when they asked me what number I wanted to be you know, they had 12 available and I knew that this year we were going for number 12 so that's why I chose it. I'm trying to, you know, win, win a championship and bring it back here to Kyya so that was the main reason I picked 12. 아, 고맙습니다. 이제 또 크로우 선수도 대전을 갈 준비를 해야 하니까 마지막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yya fans. 지금까지 크로우 선수 만나봤습니다. 오,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크로우 선수 만나봤습니다. 땡큐! 다 함께 크로우! TOEF K-nuывать K-nu ETF K-nuować K-nu 같 컬러 케 pajEn 케 컴 케 케 케 케 케 케 케 케 케